1화 더 보이드 선배님 편이 200만 까지 넘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좀 더 노력을 해야 할지 인생을 더 살아보셨잖아요 여기 연예계 생활을 좀 해보셨잖아요 일단 밑에 선배님 개스분들이 약간 진짜 이런거 안 나오면 사람들이 나오면 더 사이선배님 사이선배님 진짜 너무 재밌겠다 대선배님 대선배님인 아이자율 말고도 가스분들 나와도 대선배님 완전 대대대대대선배님 지민이가 탁탁 포인트만 잡나봐 너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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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에 오신 하중 왜 바이!